스쳐 지나갔던 도시에서 이제는 내가 머물고 생활하고 내 친구와 가족들이 있는 행복했던 도시로 기억되면 좋겠어요. 도시에 사는 1인 창작자로서의 성장? 사람들이 다양한 것을 안정적으로 계속 만들 수 있는 구조를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는 편이에요. 자신이 태어난 곳은 선택할 수 없었겠지만 살아갈 곳은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? 지금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라면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내 지역에 있는 콘텐츠와 내가 하고 싶은 콘텐츠가 만났을 때 나만의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.